자동차 구조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2022년입니다. 6월 18일에 서울시에서 운전직 시험을 쳤고요. 그리고 자동차 구조원리 관련돼서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총 1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기본서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마지막 부에 제가 기본서 위주로 복습을 좀 해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렸고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니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좀 잘 따라주신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로 봐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준은 좀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 포함해서 중에서 상? 약간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자 1번 친환경 자동차 문제이고요. 전기자동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의 구성요소 중에서 MCU, BMS, LDC 뭐 여러가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모터 컨트롤하는 장치, 배터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장치, 그리고 로우 DC-DC 컨버터라고 해서 저전압 배터리를 충전하는 발전기가 따로 없고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충전한다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OBC 같은 경우도 기본서에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부분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지 못하셨다라고 치더라도 여기에 이제 충전, 배터리 충전시키기 위한 내용이 나와 있고 온볼드 차저라고 해서 차저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은 확실히 아닌 것 같고 4번인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감각만 있으셔도 4번의 답으로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대부분 다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본서는 269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까다로웠는데 이거 제가 수업시간에 강의하면서 충분히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인 겁니다. 자, 라디얼 타이어와 관련된 호측지수와 관련된 문제는 워낙 많이 출제가 되었고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245, 타이어 폭, 단위 밀리미터, 편평비, 라디얼 타이어, 그 다음에 타이어 내경, 혹은 림의 직경, 하중지수 속도 기호 이런 단순한 내용을 물어봤다라고 하면 이제 응용이 되어서 어느 부분까지 타이어 높이 구하는 문제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타이어 지름까지도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조금만. 자, 그래서 타이어 지름이 있을 때 지름에 포함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타이어 내경도 포함이 되고요. 타이어 내경, 거기에다가 타이어 높이죠. 타이어 높이 H가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있다라는 거를 차단을 하셨다라면 문제를 좀 푸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문제 풀면서 숫자들이요. 숫자들이 좀 딱 맞아떨어지게 출제를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뭐 계산기 없이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산기 없이 좀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조금 남고 문제 자체는 좀 괜찮았습니다.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편평비를 먼저 사용을 하죠. 그래서 편평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 타이어 폭분의 높이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그대로 45, 편평비 그대로 가져오고요. 타이어 폭 245 단위 mm라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높이 H에게 미지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의 식 하나의 미지수 하나이기 때문에 H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 50, 이걸 한 250 정도를 했으면 이제 계산기 없이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 높이 전체는 한쪽에 약 이제 이쪽에 110mm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높이 있는 구간이 두 군데니까 여기도 얼마가 된다? 110mm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타이어 내경이잖아요. 타이어 내경이 필요한데 R 뒤에, 라디얼 타이어 기호 뒤에 얘가 이제 타이어 내경이다. 혹은 림의 직경이다. 휠의 림의 직경이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위는 뭘 쓴다? 인치를 쓰잖아요. 1인치가 2.54cm다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였죠. 근데 이제 여기 주어졌어요. 1인치가 손가락 마디하나? 2.54cm 정도 된다라는 센티미터로 됐는데 이게 이제 mm로 바로 주어진 거죠. 왜? 계산할 때 바로 mm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18에다가 어떻게 된다? 25.4cm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인치가 뭘로 바뀐다? mm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기 좀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하면 약 457.2mm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가 얼마가 된다? 457.2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항목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타이어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된다? 대략 677.2mm가 되고 가장 유사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678mm를 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깔끔하게 이건 25으로 주고 이거 250, 50으로 주면 좀 더 완벽한 문제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괜찮았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발전기하고 교류발전기 비교하는 표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219페이지 표를 머릿속에 잘 넣고 계신다면 이 문제 얼마든지 해결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로터는 교류발전기에 들어가는 거죠. 교류발전기에서 슬립링에 의해서 브러쉬와 슬립링에 의해서 전원을 받게 되고 전원을 받아서 얘는 어떻게 된다? 자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터가 자화가 되어서 회전을 하면 외부에 있는 코일이죠. 스테이트에서 교류발전기가 발생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로터는. 그래서 로터는 직류발전기의 자석. 직류발전기의 자석은 누가 그 역할을 한다? 계좌철심과 계좌코일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전기자코일과 전기자철심이 아니라 자력을 만드는 계좌코일과 계좌철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우리 교류발전기 하면서 단면도 플래시 보면서 엄청나게 설명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 거르는 거기 때문에 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직류발전기에서는 여자를 어디서 자석을 어디서 발생시킨다? 계좌코일과 계좌철심에서 발생시킨다? 그리고 로터는 어디? 교류발전기에서 뭘로? 로터로 자력을 발생시킨다라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의 좀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 휠 얼라이먼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오른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언더 스티어링이에요. 언더 스티어링은 뭘 얘기한다? 조향각을 일정하게 선회할 때 언더니까 선회가 덜 된 거잖아요. 선회가 덜 됐기 때문에 안쪽으로가 아니라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면서 선회 반진이 어떻게 점점 커지는 현상을 언더 스티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 휠 얼라이먼트, 좋아요. 캔버, 캐스터, 킹핑, 경사가 토인 다 포함하는 거죠. 조향 링키지가 마멸, 링키지가 잡고 있는 볼 조인트 이런 것들이 마모가 되게 되면 타이어가 어떻게 된다? 점점 토아웃화되는 거죠. 주행되면서. 그래서 캔버에 의한, 마멸이나 캔버에 의한 토인의 경향을 방지하는 게 아니라 캔버나, 캔버를 정의 캔버를 준다. 아니면 링키지가 마멸됐다. 이러면 전부 다 토아웃화되는 거죠. 정의 캔버를 방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선지가 되는 거죠. 차량의 하중과 타이어 접지 부분의 반작용으로 타이어의 아래쪽이 바깥쪽으로 벌어지죠. 이렇게 타이어 아래쪽이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V캠버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표현해놨죠. V캠버를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다? 정의 캔버를 둔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직진 방향으로의 보건성을 높이기 위해서 캐스터 어떻게든 정의 캐스터를 둔다. 1, 2, 3 다 모른다고 치더라도 4번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고르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표로 저희가 또 기본서에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페이지 373페이지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특이한 계산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등판 저항 구하는 문제였는데 등판 저항은 차량 총 중량의 사인 세타라고 해서 각도를 사인 값으로 두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교재에 또 나와 있었고 설명도 했었습니다. 근데 각도를 주는 것보다는 뭘 많이 준다? 9배의 U를 주고 구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니 그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주십사 라고 했는데 사인 값을 사인의 각도를 넣는 문제를 출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와 연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게 뭐냐면 우리 최소회전 반경 했었잖아요. 최소회전 반경 기억나십니까? 최소회전 반경 어떻게 구했었는데 최소회전 반경은 뭐네? 사인 알파 분의 축과 플러스 스몰 R이라고 했고 알파가 계산기 없이 구하기 좋은 값이 뭐다? 30도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너무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인 30도가 얼마라고 했어요? 2분의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분의 1분의 축거니까 1분의 축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곱한 거 분의 이거니까 항상 축거의 2배라고 했던 거 그거에서 그대로 응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판 저항이 얼마다? 750kg이고 차량 총중력이 얼마? 1500kg일 때 사인 세타를 곱한 거 이 식 그대로 넣게 되면 세타 값이 얼마인지 이 부분하고 연결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면 약분 돼가지고 사인 세타가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사인 세타 우리 항상 얘기했잖아요. 사인 세타, 알파가 얼마일 때 30도일 때 항상 2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가 딱 되면 바로 뭘로 아 세타 값이 30도구나 라고 답을 찾으실 수 있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기본서에서 출제는 되었지만 어떻게 사인 세타가 2분의 1 그 세타의 결과치가 30도라는 걸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상가 감수와 관련된 거였지만 요 부분 이거는 최소 예전 방향 구하는 데서 제가 얼마든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요것도 해결을 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으면 요거만 아신다라는 요 내용만 아셨다라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렇게 5번도 해결할 수가 있구요.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렸고 배출가스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뭐 있었다? CO, H, C, N, O, X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다. 산소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유해물질을 어떻게 무야물질을 바꾸는 게 산화반응이고 그 다음에 산소를 떼어내는 게 환원반응이다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된다? CO2 산화반응이죠. 마찬가지로 산소가 들어가게 되면 H2O, CO2 전부 다 뭐다? 이 둘도 산화반응인 겁니다. 그리고 요 녀석은 뭔데? 산소를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를 떼어내서 질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답은 환원반응을 통해서 정화시키는 거죠. 줄이는 배출가스 성분은 뭐다? 질소, 산화물이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고 혹여나 강의가 내가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됐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시면 기본서에서 백금 로디움, 팔라디움에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 아래쪽에 설명을 하면서 스모그를 유발한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산소 분자로 환원이라고 하죠. 환원시키는 총배를 쓴다. 그래서 질소, 산화물은 환원반응을 일으키는 환원반응을 통해 가지고 위에 물질을 요가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래쪽에 있죠. NX를 질소 분자로 환원하는 그래서 질소, 산화물은 환원반응을 통해서 요가시킬 수 있다. 나머지 COHC는 상하 반응을 통해서 요가시킨다라는 부분이었던 거죠. 자, 7번입니다. 7번 문제도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출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비슷하게 1번, 2번, 3번, 4번과 관련된 설명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 요거 이제 아닌 선지 구르는 거면 여기서 요 내용만 아신다라면 한번만이라도 읽어보셨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람버즈마 방전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조사거리 향상된다, 수명 향상된다, 전력 소비가 작다, 작다. 1번에 바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라고 해서 플람버즈마 방전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응, 니은, 리을 묶어져 있는 3번을 답으로 선택하셨으면 요것도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풀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자, 8번도 이거는 기초 전기 전자와 관련돼서 이 부분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병렬과 관련된 겁니다. 병렬, 자, 병렬 접속이 되었다라고 하면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 자, 병렬 회로에서 자, 요렇게 전기가 나뉘었어요. 나뉘어가지고 위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저항이 만약에 2옴이고 3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저항에 따라서 흘러가는 전류값, 아, 이 값이 어떻게 된다? 위와 아래쪽에 달라질 수 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어떻게? 회로가 직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요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렇게 직렬로 접속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요 라인 하나로밖에 못 흐르기 때문에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나,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나, 뭐 여기서 전류를 측정하나, 전류값은 전부 다 된다? 같게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직류에서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같다. 요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었고, 자, 2번은 어느 저항에서나 동일한 전압이 가해진다.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됐어요? 전류는 아니지만 전압, 위, 아래 걸리는 전압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동일하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2V를 걸게 되면, 이쪽에서 전부 다 이쪽도 이쪽도 12V 전압이 가해지게 되고, 각 흐르는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위, 아래, 오매법칙 따로따로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전압이, 같은 전압이 가해진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직렬, 회로가 직렬일 때는 저항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전압 강화 값이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키리옥 부채 2법칙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요거 맞는 내용이고, 자, 많은 저항들이 연결될수록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돼가지고 저항을 구할 때 점점 어떻게 된다? 합성 저항은 작아지게 되고, 여기 흐르는, 메인 전선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 저항이 작으니까 전류값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 멀티탭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멀티탭을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전열기 막 꽂았어. 그럼 된다? 저항이 점점 커져, 병렬로. 저항이 커지게 되면은 메인 본선에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된다?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멀티탭을 선택을 할 때 메인 본선이 어떻게 좀 비싸더라도 굵은 걸 선택하면은 화재의 위험성이 좀 덜하다라고 하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많은 저항을 연결될수록 합성 저항은 작아진다. 이 부분도 맞다라는 겁니다. 합성 저항은 각 저항의 합과 같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직렬에서의 합성 저항이 각 저항을 더하면 되는 것이었고 병렬에서는 어떻게 구했는데 R분의 1이죠. 합성 저항 R분의 1은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병렬의 합성 저항은 각각의 저항의 역수를 취해가지고 통분해서 다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다시 뒤집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번거로우면 저항이 병렬로 두 개 있을 때는 어떻게 안 됐다? 더한 것뿐에 R1 플러스 R2 더한 것뿐에 R1 R2 곱한 거 요걸로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 묶으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ㄴ하고 ㄷ이 묶여있는 3번 선지가 답이 된다. 요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게 때 기본적으로 강의를 들었을 때 좀 잘 주의깊게 들었으면 약간 응용을 해가지고 응용도 아니죠. 들었던 내용을 기억으로 상기를 해서 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LSD 관련돼서 요 부분도 자 일단은 교재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LSD 설명에서 그대로 나와 있어요. 미끄러운 장점으로 우리 교재입니다. 장점으로 미끄러운 노면에서 출발이 용이하고 후부 흔들림 방지 슬립이 감소되어 어떻게 안정성이 양호하다. 특히 뭐 급속 직진 주행의 안정성이 양호하다라고 했던 표현입니다. 요 부분만 조금 읽어 보셨으면은 그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 부분만 읽어 보셨으면 충분히 답을 고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이 교재에 나왔을 때 그대로 내용 장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번이 조금 문제인데 1번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고속으로 곡선 주행을 할 때 안정성이 좋다. 자 만약에 LSD가 없이 그냥 일반 자동기화 장치가 있다. 그 상태에서 선회할 때보다 LSD가 있으면 훨씬 더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근데 LSD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헛구르는 바퀴여요. 일부 마찰력을 잃어서 슬립이 일어났을 때 그 슬립을 최대한 줄이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속으로 선회할 때라고 봤을 때는 한쪽 바퀴가 편차해서 슬립한다고 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다? 밀려나가든지 아니면 더 들어오는 성향이 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 선회할 때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VDC로 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답은 1번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물어봤다라고 하면 일부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문의할 수도 있지만 이게 가장 옳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워낙 명확하게 LSD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그나마 좀 거리가 관련이 가장 작은 것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번은요. 링의 호흡작용과 관련된 겁니다. 링의 호흡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사점에서 하사점 내려올 때 순간적으로 막 떨리는 현상. 이 떨림 현상 때문에 실린더 상부에서 가장 마모가 심해진다라는 부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자 링의 이음부예요. 링의 이음부가 절개구에 됐죠. 이 절개구는 배 앞 받치는 면적이 당연히 절개됐으니까 적기 때문에 링의 이음부예요. 그래서 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링의 이음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두께를 조금 더 두껍게 가져가고 뒤에는 어떻게 좀 얇게 가져간다라고 해서 절개구 있는 데를 약간 두껍게 해서 뒤에 받치는 압을 면합 분포를 좀 높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피스토링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고요. 자 실린더 벽에서 긁어내린 윤활류를 배출시킬 수 있는 홈이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각 링 홈이죠. 피스톤에 링 홈이 있는데 안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어떻게 링 안쪽으로 오일이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하면 아무래도 링이 움직였을 때 훨씬 더 유체에 의해서 생기는 저항 이런 것들이 훨씬 작을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피스톤 링의 지름 방향 폭을 작게 한다는 얘기에요. 자 이렇게 지름 방향이 있는데 이 지름 방향의 폭을 작게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옆에 유격을 좀 많이 두겠다는 개념인 거거든요.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일 때 면압이 높지 못하기 때문에 꺾일 때 어떻게 엄청나게 많이 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면압으로 링이 면압을 제대로 받고 피스톤 올라가서 내려올 때 면압을 받고 있다는 피스톤이 움직이더라도 어떻게 밖에 마찰 때문에 그렇게 덜렁덜렁 거리는 현상은 훨씬 더 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링의 지름 방향의 폭을 좁게 하여 링의 장력과 면압을 떨어뜨린다는 부분이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압의 분표를 높이는 게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답을 뭘로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다는 부분인 겁니다. 얇은 링을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성력을 좀 줄이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에 관성력이 크면은 위로 올라갔다가 피스톤 위치가 바뀔 때 위치로 확 꺾어져서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피스톤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관성력은 작은 것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을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려웠던 생각을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는 10번으로 봐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반 응시자와 관련된 열 문제 풀어봤고요. 보훈 준비하시는 분들 문제 다른 문제에 관련돼서 해설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1번 문제였어요. 보훈. 증발기와 관련돼서 어떻게 온도를 측정한다. 이거는 우리 감온통 설명하면서 그리고 감온통의 역할을 전자재 에어컨 넘어오면서 누가 한다? 핀 썸머 센서가 한다라고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교재에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좀 보훈 쪽이 문제가 좀 쉬웠다라고 봐집니다. 일반보다는요. 자동차 자동표속기에서요. 미끄러짐에 의한 손실, 유체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댐퍼클리스를 쓴다. 그때 이제 비작동 영역 조건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도 이것도 역시도 가장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이제 2번하고 4번하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 산발이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주행 중 정상적으로 변속 중일 때 저단에서는 물론 작동이 안 되겠죠. 근데 고단에서 4단, 5단 할 때는 일부 작동될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반의 경우니까 작동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반반으로 놓고 세모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냉각수 온도가 70도에서 95도 사이로 안정적일 때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조건 자체가. 그래서 조건으로 가장 비작동 영역은 어떻게 2, 3, 4가 비작동 영역으로 볼 수 있고 얘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작동 영역으로 봐진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기본서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나마 방금 보셨던 2번 문제가 변별량 문제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열기예요. 이거 방열기는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교재에 어떻게 했다? 라지에이트 구비조건이라고 붉은색으로 붉은색 폴드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발열량이 공기, 냉각수 흐름이 저항이 작아야 된다. 공기 흐름, 냉각수 흐름이 적고 공기 흐름이 작아야 된다. 면접단 발열량이 커야 된다. 가볍고 경향이면 강도가 커야 된다라는 부분 보시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위면접단 발열량이 커야 된다. 이 부분만 좀 바꿔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에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에 관련돼서도 수막현상, 즉 하이드로플레이닝 스탠딩 웨이브 시험에 정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다. 라고 언급드렸던 부분, 무난하게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자동차 이 부분에서 확대를 시켰을 때 이 주름 지는 부분이 자동차의 진행 방향, 이 뒤쪽 방향이면 조금 더 완벽한 표현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는 문제 자체는 워낙 평이하게 출제가 됐으니까 이거 다 고르시는 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ECU의 입력 신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 액츄에이터 고르는 거예요. 나머지 센서, 센서, 센서지 않습니까? 인젝터는 뭐다? 액츄에이터로 활용을 하고 이거는 2022년 300제의 문제에 그대로 거의 동일한 문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셨다면 정말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실 수 있었고 6번하고 10번 문제는 일반 문제하고 일반 선발 문제하고 똑같았으니까 그거는 앞에 6번부터 10번 문제풀이 한 걸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 10문제에 관련된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기본서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시험치기 전에 막바지에는 다른 걸 더 하시는 것보다는 기본서 회독을 더 늘리시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응용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서는 동영상 강의죠. 인강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고득점을 맞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과정 준비할 때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대폭 좀 더 늘릴 생각이에요. 교재 준비할 때요. 그리고 이제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도 보건문제를 일부 보내주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역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가 현재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 그리고 신기술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반영을 해서 내년 교재 더욱더 신경 써서 학습 능률 더 늘릴 수 있게끔 계속 앞으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결과를 보시고 면접을 좀 준비를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좀 미리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확인을 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